오늘 1년 구결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저에게도 참 많은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정말 의경생활을 하면서 경찰 분들의 무엇보다도 민생 치안을 위해 여러 현장을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 또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었는데 저도 이제 사회 나가면 그걸 또 발판 삼아서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팬들 많이 오신 줄 아셨어요? 어 놀랬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1년 구결이란 시간이 좀 이런 것들이 무뎌지게 하는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참 기쁘네요. 너무나 기쁘네요.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아 저요? 그 우선 좀 집에서 푹 자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안에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우선 여행을 좀 가고 싶었어요. 근데 무엇보다도 우선 나가면 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우선은 하루빨리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무대? 무대를 갖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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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